우리 재환 씨가 얼마 전부터 댄스 레슨을 받은 후에 부쩍 댄스에 뭐 재미가 들었다고 들었어요? 예예 아니 그러면 요즘에 혹시 뭐 재미 들리는 춤이나 아니면 뭐 이 장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어 맞아 뭐 이런 거 있어요? 힙한 거를 오오 힙! 제가 크리스 브라운 거 우와 우와 좀 했었고요 우와 우와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힙하게 빠진 춤을 그렇죠 힙한 춤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세요 뭐 음악 틀어드려요? 음악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? 크리스 브라운의 New Flame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New Flame? New Flame? New Flame? 와우! 와우! 오오오! 오오오! 헤이! 오오오! 뭐여 뭐야! 뭐야 뭐야! 뭐야 뭐야! 아~! 어 재환씨가 굉장히 위트 있게 춤을 춘다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? 나는 사실 춤을 잘 춘다고 해서 얼굴까지 춤추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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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이렇게...